혁분, 속여와 석, 암브로시아 3400점 넘기 선택하여라 바다 하나를 강화합니다 엘리트 다 죽었다 개설해 습, 습, 습 습, 습, 습 오늘 왜 안나옴, 손절 의심 물음표 한개 봤는데 그게 의심이야 현실 지배 일진광풍 윈제로 공공님 8천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따마루 백전 퍼즐 포화처가 백전 퍼즐이 필요할까 안 맞으면 흠 음 블리트인데 포션도 안 빼고 잡네 음 음 음 음 파서 내내 소리입니다 뭐야 위협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수고 이거 퍼펙트 못하는건 좀 아쉬운데 막을 방법이 없다 피좀 빼고 올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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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임에서 제일 많이 맞은 전투가 저게 아닐까 룸피가 났겠죠 순조롭습니다 순항중 엘리트를 엘리트랑 상점이랑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기 상점 저희 상점 보면서 제거를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저금통 깨지는건 아쉽지만 훗 음 예 야호 벌써 115딜 막았네 이게 유물이다 마요 마요 사실 필요한가 싶은데 수리검 만겜 삼강령 태어날땐 육강령이었는데 스띠딤 1코 명상카드 받읍시다 야아 174 즐겁다 화석 키우기 고수만 폭발 포션 이건 좀 아니잖아 포션 강립 먹어도 빨간거 못잡지 않나 자 볼 수 있나? 어차피 퍼펙트 안될거면은 랩카우 따라반끄름rent때르르르르 아웃박iss 체력 너무 많이 깎였는데 부적 고요함 드로만 잘 떴어도 이렇게 안맞았다 드로 잘 뜨는 법 파수를 따지운다 점수 노릴거면 아일랜더도 생각해볼만한데 여기서 또 퍼펙트 못하나 너무 아쉬운데 퍼펙트 되나 안되나 되네 쌍절곤 잘 떴다 잘 있으면 관절 부수기도 괜찮은데 이걸 부적이 퇴업장치 명법서 퇴업 쌀까 퇴업 싸는거보다 제거 비용 남겨놓는게 낫겠지 1코 명성카드만 뽑으면 되겠는데 나이스 성직사님 땡큐 땡큐 인공물 안써서 어 얘가 저렇게 화난건가 어제 선 받자 4번 만난거 생각나네 망겜 아 무슨 선택받은 자를 4번을 만나냐고 할앤각도 조금 봐야겠다 회피도 약 지워야 할앤이긴한데 덤프 땡겨오는게 목적이니까 포션 써야겠다 아 힘 조절해야 된다 영어 발음 웃기네 체액 체액 천신 안 떴으면은 고생 좀 했나? 몰루 찐천신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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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도 다 버리고 거지 각도 봐야겠네 굿 굿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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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1 2 3 모름표는 봐도 점수 안오르니까 모름표는 딱히 안 봐야겠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아 미스터리 머신 열다섯 개일걸요 열다섯 개는 어림도 없지 열 개 아니면 열다섯 개인데 열 개 아니면 열다섯 개인데 일체로 수 zas 이 이즈 돈돈 돈돈 팽이 볼일없고 숟가락 도약 괜히 트롤만 하려나 숫도약 숫피도약 숫 유물점수 먹 기는 좀 힘들거 같은데 숫 안되 하짐색이 더욱 내리기 음..머머리 쏘도 오버킬 될려나? 붕괴 붕괴 쓸 일 있나? 달팽이 아니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자 히히 유물 히히 유물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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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벨 히히 3딜에... 아무튼 한참 돌려야겠네 45 100딜 안 뜨겠는데? 56 100딜 안 뜬다 64 생강 생강잼 기적 수비 반짝반짝거리는 포션만 남아있네 이 게임 처음 보는데 무슨 게임인가요? 그냥 카드만 내는 게임인가요? 액션 게임이에요 클릭 빨리하면 DPS 올라가 아 쌍절곤 어떻게 저렇게 귀신가냐 아 쌍절곤 어떻게 저렇게 귀신가냐 아 쌍절곤 어떻게 저렇게 귀신가냐 아닌가 스파이어 클릭허 스파이어 클릭허 스파이어 클릭허 뺏어 아닌가 어 림도 없지 배피도 약 배피도 약이다 이번 술방 때 민초소주 먹어야지 민초소주는 뭐랑 먹습니까 안주 뭐 먹지 P1 민초소주 랑 히약힛 아니 치약 먹는데 치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되지 뭐랑 먹어도 안주맛이 안 느껴진다고 신호등 치킨 신호등 치킨 아직도 팔던데 끔찍했다 험뜩하다 진짜 그거 왜 아직도 파냐 바삐코소주 바삐코소주보다는 민초소코소주가 더 맛있지 않을까 우열을 가릴 수 없나 비슷해요 정말 끔찍하다 민초가 나을 듯 알팽이런 바삐코옵승 초코시런 맛 바삐코도 있는지 한번 보고 와야겠다 전성가스 까까 눈빛나는거 님같다 2,7,7,1 3,400점 넘는지 토토 걸자 아래는 되고 거지는 안되고 바랜되면 되지 싶은데 배도 지워서 하이랜더 이츠 신성 살까 신성 필요없나 1,2,3,4,5,6 6장이니까 상태이상 3장 남아도 돌아가기 때문에 배피도약을 지워도 된다 5,4,3,4,4,1 사망 5,4,4,7,4,4,1 아아 힘 3대서 훨씬 빨라졌다 업그레이드 얼불숨 롯롯 이눌 롯시아 이거 먼저 먹을걸 아니다 음 이거 마자도 만넘이죠 액트2 부터 퍼펙트 했으니까 연타네 액트2 부터 퍼펙트 연타네 강림하고 아니다 이거 먼저 하고 강림하고 코션 넣고 뽑고 명상 이러면 퍼펙트 되는 되네 오두두둑 3천4백 3천4백 넘을거같죠 3천4백 넘을거같죠 3천4백 넘을거같죠 요거는 치트 쓴거라 날 버크 할바나죠 어 실수 2천4백 넘을거같죠 끌고 1코 명상 하나도 안 뜨는 똥씨드네 명상 와 봄 베노삼 육형제 육형 3700 오졌다 바이랜더 정배 보스 처치 750점